고구마 고구마가 이제 뿔이 이렇게 이제 일부 몸살을 알아 가지고 말라 떨어진 것도 있는데 요 순은 살아있죠 그래서 그런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일부 순이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죽은 게 아니고 안에 보면은 새소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나올 겁니다 별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데는 너무 깊숙이 심어 가지고 여긴 진짜 죽어버렸나 보다 여긴 진짜 죽어버렸나 보다 여긴 진짜 죽어버렸나 보다 여긴 건가요 여긴? 사랑은